자, 우리 비주얼 멤버 두 명의 얼굴 명창 대결 먼저 온창 오픈합니다. 아, 재밌다.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다. 그 중, 그 중 비어다 그 중. 아이차이 남이 낫다. 아이차이 남이 낫다. 노래 너무 잘 어울리네, 너무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인정, 인정. 잘 봤습니다. 너무 잘한다고. 진짜 잘하네요. 비주얼 장난 없어. 자, 그럼 바로 이 온도차도 굉장히 잘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냉창 오픈합니다. 아니, 해찬이가 너무 웃겨. 너무 잘하네요. 오, 섹시구나, 약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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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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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안 돼, 지금 세 개의 대결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웃겨, 웃겨. 지금 웃겨, 웃겨. 뭐해? 느낌 좀 살려봐. 태형 씨 너무 잘하신데요? 잘한다, 태형 씨 잘한다, 태형 씨 잘한다. 화보예요. 태희 씨 잘한다. 태희 형, 잘한다. 마지막 수. 순수한 표정, 순수한. 화보 같아. 제대로 상대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오케이. 커튼 달려주세요, 커튼. 민망하다. 너무 웃기다, 이거. 다음 어떤 느낌이 나올지. 섹시 카리스마 냉창 오픈합니다. 대형이 너무 잘한다. 대형이, 대형이. 대형이. 아, 대형이. 오케이. 잘한다, 잘한다. 성냥이죠. 아현. 아허. 대단하다. 귀여워. 성냥이죠. 아현. 아허. 대단하다. 귀여워. 얘 미쳤나 봐.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이거 어떻게 이겨. 아니 도영 씨가 웬만해서 이런 거 안 닿는데 왜 닿은 거예요, 갑자기?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건. 너무 센다, 근데. 도영 씨,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맹은 제가 질 수도 있어요. 맞아. 카리스마도 못도 안 했잖아요. 이게 뒤에서 쩔어요, 지금. 이게. 메소드. 연기 엄청 잘한다, 연기. 얼굴 명창에 장관님 나셨네, 장관님. 진짜 미쳤나 봐. 자, 그러면 맹창 오픈하겠습니다. 와, 제대로다. 노래 바뀌었어. 진짜 만만치 않아. 진짜 만만치 않아. 야, 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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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무리수. 아, 무리수. 잘한다, 무리수. 잘한다, 무리수. 잘한다, 무리수.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진짜 이거. 라이언. 나옵니다. 아, 귀여워. 이야. 잘한다, 방금. 귀엽다, 귀엽다. 잘하네. 아, 귀여워. 귀여워. 아, 귀여워. 아,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잘하네. 너무 잘하네. 아마 이 두 분이 온창보다는 여기서 더 빛을 발할 거예요. 아, 진짜로요? 냉창. 뭐 준비하고 있어요? 오픈합니다. 냉창 잘할 수 있을까? 잘할 것 같은데요? 오, 다리. 오, 다리. 마크 다리 봐. 마크 이런 모습이 처음이야. 이야. 눈빛이 지긋하게 보내는데요. 귀여움 속에 섹시가 있네. 마지막, 감방. 오케이. 샘. 샘. 나이스, 나이스. 공사야 끝나. 온창 오픈합니다. 야호? 야호? 사랑스러워, 사랑스러워. 왕자님이다, 왕자님. 어떡해. 진짜 왕자님, 왕자님. 잘해, 잘해. 왕자님이야, 왕자님. 좋아. 좋아. 엔딩까지, 엔딩까지. 진짜 왕자가 따로 없다, 왕자가. 이제 그의 세상이 펼쳐집니다, 좋아요. 우리 자인 씨의 섹시 카리스마. 냉창. 냉창. 바로 오픈합니다. 바로. 뭐해, 뭐해. 야, 입을 열었어. 야, 입을 열었어. 입을 열었어. 야, 역시. 뭐야, 왜 저래. 왜 저래. 고흑한 눈빛. 고흑한 눈빛.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와, 역시. 역시. 엔치테일 177의 시현이. 야, 안 돼. 응원 돼, 안 돼. 이번엔 액체 Yoda. 고흑한 눈빛이 응원을 향해 보입니다.